그래서 그 안내해 주셨던 분이 웜블란트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아 내가 예전에는 알았는데 내가 입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다시 도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것은 뭐든지 감사하는 그런 교훈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평범한 사랑이었지만 기독교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대단한 도구로, 사랑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한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향한 그런 용서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삶 속에서 가장 큰 용서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이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이 영화가 왔을 적에 그 가입했던 분이 배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걸 이 영화에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다 상기 기억되고 그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를 시청하실 거고요. 여러분 이 영화가 좋으시면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더 퍼뜨려주시고요. It's going to be showing all over Korea in the next few weeks. 그래서 지금 25일부터 여기에서 상영하죠. 그래서 이제 상영이 부산에도 되고 여기 부산에도 되고 전 지역으로 갈 거예요. And just like with the original Torch for Christ movie, pastors are going to invite us out to churches to show the movie there. We hope you'll invite us all to the church. So before we watch the movie, let me pray for us. 여러분을 위해서 영화 시청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특별한 선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영화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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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